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Christ in the name of the Lord.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보드 멤버들 그리고 졸업생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honored professors and our remarkable graduates and 보드 멤버들, it is really my privilege and an honor to deliver the message in front of you. President Dr. 할렐루야, thank you for inviting me. I thank God for bringing Dr. 할렐루야 to faith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and enabling the seminary to grow day and day by day. Without the support of a Grace Bible Baptist Church,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God bless you all for being with us today. This glorious opportunity holds a special meaning for me. I'm also a graduate of faith 1986 and I've been working for faith theology for over 30 years. I've been preaching at many seminaries but this is the first time I stand here at my alma mater. I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Again, thank you. Thank you for giving me a opportun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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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도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관해서 두 가지로 저는 언어를 나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생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면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분 태어나서 한 분 죽게 되어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란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제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제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가 70이와 관계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상 나올 때는 순서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충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생명은 점점 새하여 저간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날이 갈수록 새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해도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버스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4사항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는 나이 많이 웃으면 75세를 먹었습니다. 제가 75살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아직도 처음 주님을 만날 때처럼 뜨겁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대하고 싶은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합니다 한국과 여중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젊은 날 마음껏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제안을 받는 생명 가지고 새하여서 가는 생명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합니까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아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충성의 대상을 잘 잡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곡은 늘 자신들이 성교해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곡은 늘 자신들이 성교해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세워놓고 참신할 바알이 아니라 요아가 이스라엘이 참신한 바알이 아니라 요아가 이스라엘에 참신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충성에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 충성해야 합니까? 다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는 본문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칠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9절은 내가 네 한란과 분핍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 나를 안다는 말씀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면 큰 힘입니다. 전등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 세번대로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별륜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려면 내가 생명의 멸유관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멸유관은 상급입니다. 그것은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며 충성한 애에게 생명의 멸유관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분에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Jesus will give us the crown of a lot. Let's be faithful to the Lord Jesus Christ! 할렐루야! 오늘 졸업하고 사역지로 나가시는 동목자들께 저의 귀한 선물 말씀 두 부자를 드리겠습니다. I will for those who are graduating today and getting into your ministries I want to give you a piece of advice.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스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스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미가의 6장 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6, 8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r God wants you to walk with God, with humbly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청생하시를 기도합니다. Work with the Holy Spirit to your Lord Jesus Christ Be faithful until then 할렐루야 오늘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FTS class of 2024. Thank you.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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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